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삼성 SDI가 미국의 새 합작 배터리 공장을 설립합니다. 주요 외신에 따르면 GM과 삼성 SDI는 이르면 25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합니다. 이 소식은 지난달 초 삼성 SDI와 GM이 지난달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지 약 두 달 만에 나왔습니다. GM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네 번째 배터리 공장을 짓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은지는 석 달 만입니다. 현재 GM은 LG에너지솔루션과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26억 달러를 들여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GM과 삼성 SDI가 새로 짓는 공장은 미시간주 공장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공장 위치는 즉시 발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. 외신은 새 공장 부지는 인디에나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앞서 GM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사는 지난해 8월 인디에나주 뉴칼라이를 네 번째 배터리 공장 부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올 1월에도 GM과 새로운 배터리 협력사가 인디에나 부지의 배터리 공장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삼성 SDI가 북미 완성차 업체와 합작 공장을 설립하는 건 스텔란티스에 이어 GM이 두 번째입니다. GM 역시 삼성 SDI와 협력해 전기차 생산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앞서 GM은 북미에서 2022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4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2025년에는 연간 생산량을 100만 대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